뒤뚱뒤뚱 거리는 귀여운 동물인 펭귄종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큰 황제 펭귄은 남극에 서식하는 동물로 키가 1.2m에 체중은 45kg까지도 나가는 동물입니다. 황제 펭귄은 새끼 떼 모습이 엄청 귀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펭귄으로 새끼들은 일반적으로 우네색의 털로 덮여 있으며 검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서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동물이죠. 그런데 맨살을 노출하면 불과 몇 초 만에 손이나 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조류 중에서 가장 혹독한 추운 환경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런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한 깃털부터 놀라운 체온 조절 기능들 다양하고 놀라운 신체 능력을 자랑한답니다. 황제 펭귄의 천적은 남극에서도 서식하는 범고래와 범고래 다음가는 포식자인 얼룩무늬 물건입니다.